우리 혈세 3,400억을 쏟아부어서 만든 해양신도시 막상 매립을 해놓고 보니까 썰모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경남 창원시 마산 해양신도시 바로 앞에 있는 바다입니다. 제가 등잔 밑이 좀 어두웠습니다. 이 가까운 곳에 엄청난 우리 혈세 낭비 현장이 있는데 엄한 데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국민 가곡, 가곡파를 만든 이은상 작가님의 고향이 바로 마산입니다. 그래서 마산에는 보면 가곡파 이름을 단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고향 남쪽 바다 마산만입니다. 해양신도시 바로 앞에는 3.15 해양누리공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부두자리였죠. 그게 개발이 돼서 지금 공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쪽 신마산 지역은 태풍 매미 때 해일이 덮쳐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예전에 부두는 모두 철거되고 이제 시민공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넘어가면은 저쪽에 해양신도시 매립지가 있습니다. 높이가 제법 높아가지고 마치 스카이워커를 걷는 것 같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는 3.15 해양누리공원하고 도섬 사이에 있는 바다를 메워서 해양신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산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구찜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당시 부정선거에 대항을 해서 고등학생들이 맨몸으로 민주화운동을 펼친 곳입니다. 보도교 위로 올라서면은 해양신도시 전체 모습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무려 19만평이나 되는 면적이죠. 축구장으로 치면은 90개가 된답니다. 하나의 엄청나게 넓은 인공섬입니다. 여기는 2003년도 가포신항 공사를 할 때 이제 거기에 큰 배가 들어와야 되니까 바다 바닥을 준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준설토죠. 그거를 이쪽에 다 메워가지고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마산마는 수질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화수들 인구 100만이나 되는 창원시민들이 쓰는 하수들이 전부 마산마는으로 몰려가지고 바다에 오면은 악취가 나고 물색도 완전히 갈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산항 완전히 썩었다 아예 메워가지고 바다를 없애버리자 하는 그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거대한 인공섬을 매립해서 만드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둑을 쌓고 바닷물을 뽑아내고 그 안에다가 헐걸 채워넣는 그런 공사 그 사업비가 3,403억이 들어갔습니다. 3,400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다 우리 세금입니다. 시 예산으로 이 공사비를 마련했고 돈이 또 모자라가지고 은행에서 994억이나 되는 큰 돈을 또 빌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지자체들 다 빚쟁이입니다. 아직까지 994억 빚 낸 거 갚지도 못했고 이자 비용만 해도 지금 1년에 2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또 은행 이자가 올라가지고 1년에 30억 가까이 우리 세금에서 또 빠져나갑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에서 낸 이자 비용만 해도 130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다 우리 세금으로 낸 거죠. 이렇게 은행비까지 끌어와서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투입된 비용 3,400억 네 그거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한 푼도 못 갚고 있죠. 매립지 땅 3분의 1 정도를 건설사에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때까지 들어간 투자비 3,400억을 해소하겠다는 게 창원시의 계획입니다. 건설사에서는 3,400억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개발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바다 메워가지고 인공섬 조성한 원가는 평당 180만 원 정도 됩니다. 매번 창원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 해양신도시에 뭘 지을지 개발 방향이 완전히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실컷 매립을 해놨는데 막상 여기에다 뭘 지을 거냐 아파트를 지을 거냐 빌딩을 지을 거냐 공장을 지을 거냐 확정된 건 하나도 없지만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디지털 자유무역 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워터프론트, 오션뷰, 멋진 전망을 가진 부지를 만들어놨는데 막상 썰모가 딱히 없습니다. 로봇랜드도 완전히 망했고 저기 진해에 보면 아라미르시시 웅동쪽에 메리판 그 땅도 처음에는 국제무역센터를 짓겠다 했는데 누가 거기에 투자합니까? 그러다보니까 썰모가 없으니까 또 골프장 만들어서 지금 골프장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금융센터 만든다고 했다가 또 요트 계류장 만들어서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자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모두 나갈이 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처음에 계획한 해양신도시 면적을 대폭 줄였습니다. 처음에 여기에다가 34만평 인공섬을 만들기로 했는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19만평으로 확 축소를 했습니다. 인공섬 매립할 때 상당히 부실공사 문제도 많았습니다. 공사하던 불도저를 세워두고 다음날 출근을 해보니까 불도저가 사라지고 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누가 훔쳐간 건 아니고 집안이 약해가지고 이 넙처럼 불도저가 밤새 깔아앉아버린 겁니다. 이 거대한 19만평 땅을 놀리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국화축제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봄이 되면 유채꽃 청보리밭을 갖고 가지고 이렇게 시민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비싼 땅에다가 이렇게 유채꽃밭을 만들어 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해양신도시 민간개발사업자 선정만 다섯 번을 했습니다. 대형 건설업체들도 여기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손들고 개발을 포개 버렸습니다. 매미 태풍 때도 겪었지만은 언제 해일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일에 여기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저는 절대 들어가서 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목적이 있죠. 이 매립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뭘 짓겠다 하는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도도 정하지 않고 일단 묻지마식으로 인공선부터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시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마산만 물도 많이 맑아졌고 악취도 안 납니다. 지금은 모든 하수를 다 처리를 하거든요. 여기에 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면 마치 제2의 대장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인구도 이제 곧 100만명이 무너진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겠죠. 해양누리공원 뒤편에 오시면 2003년도 9월 12일날 태풍 매미 때 해일로 희생된 18명의 위령비가 있습니다. 요즘 무슨 사고만 났다면 정부가 보상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여기 희생된 18명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천대가 해일에 침수가 됐고 재산 피해도 4조 7천억이나 됐습니다. 모두 폐차시키고 새차를 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판매왕이 나왔습니다. 용도도 없는 매립지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 토건 업자들만 주머니를 채웠고 또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 토건 업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시민들은 여기에 아파트 짓지 말고 여기 공공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도 삽질 공약을 내거는 이런 사람들은 좀 걸러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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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